안녕 오늘은 소이랑 상순이 선물이 있는데요 선물이 뭔데요? 뭔데요? 선물은 바로바로 나무블럭 나무블럭 나무블럭인지 볼까? 진짜 나무블럭인지 볼게요 우와 이게 뭐지? 짜잔 상순이 뭐하면 뭔데요? 이거는 숲소리 천연블럭이에요 상순이랑 소이가 좋아해서 받아봤어요 한번 열어보자 고마워 지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가져가고 있어요 냄새가 진짜 좋아 진짜에요? 되게 부드럽고 진짜 나무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물고 빨고 해도 위험하지 않은 그런 원목블럭이라고 해요 소리가 나요 응 응 자 한번 놀아보세요 응 맘마 이제야 티비 어 상순이 벌써 뭐 만들었어? 이야 멋진네 이게 진짜 부드럽고 꺼꿀꺼꿀하지가 않아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기 진짜 좋네요 사탕이 뒤집어진거 사탕이 뒤집어진거야? 사탕이 뒤집어진거야? 네 소금은 닫아야되고요 일단 풍으로 아이들 장난감 같은거 많이 만드나봐요 네 그리고 침대도 만드네요 응 침대도 만든대 진짜 근데 나무냄새 난다 그치 않아? 네 나무냄새 숲 아 우와 잘했다 상순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야 진짜 멋지다 이제 기도 이렇게 응 괜찮아 응 괜찮아 안만가져 아 이거 딱딱하구나 딱딱하고 나무로 되어있거든 진짜 다 이거 진짜 좋지 네 이거 좋아요 맘에 들었어? 너무 맘에 들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맘에 들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참을 수가 없어요 엄마 일찌야 티비 우와 상준이 집이 그렇게 됐 거야? 상준이 노몸 만들었나보네 상준아 우리 같이 노몸 만들까? 노몸 그대로 싸서 만들자 여기 발이랑 발가락이 하나 오늘은 우리 아기들이랑 숲소리 천연 블럭으로 놀아봤는데요 생각보다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앞으로 잘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만져봤을 때 굉장히 안전하고 거칠거칠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안심하고 아이들한테 놀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와 나리네 이거 카메라 끄고 나서도 우리 아이들 한참 놀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엄마 진짜 예뻐 엄마 일찌야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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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일찌야 티비